너가 깝깝하니까 신을 찼지 너는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꼭 무당이 되어야만 그런게 아니거든요 여자를 저번들 지키는 여자가 몇이 돈 보고 굿 년은 있어도 근데 당신을 손을 잡아 줄 사람은 앞으로 없어요 돈만 풀리면 돼? 네 지금 그게 현재로서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다 아빠 우리 대준님을 보니까 돈을 안 준 것도 아니다 아니 준 것도 아니라고 벌만큼도 주고 당신 나이에 맞게끔 넘치게끔 줬다 근데 지키지를 못했다 아니가 대답해 아빠 맞으면 맞으면 모르면 모른다 47까지는 그래도 47세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벌었었고 내가 이거다 싶으면 손에 잡혔었고 맞잖아 인연도 이 사람하고 인연 지어지면 괜찮겠다 저 사람과 그게 투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면 괜찮다 했던게 어느 정도는 이행돼서 왔었다 근데 47대부터 내 성주 운이 바뀌면서 본인한테 돈으로 업으로 열어줬던 10명에서 아가 이제 그만 나를 좀 알고 가라 내가 누군지 내가 너한테 이때까지 직업으로 영업으로 사업으로 돈으로 줬던 직감 주고 예감 주고 운을 주었던 나를 좀 찾고 가라 알고 가라 했더니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막히기 시작했다 돈을 줘도 아빠가 쓸 줄 모르고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너가 깝깝하니까 신을 찾지 여태까지 눈 닿고 귀 닿고 이런 거 없다고 닫았다 왜 내 신기감 내 직감이 내 육감이 맞았기 때문에 넌 말이 잘 안 듣는다 대주가 그런데 내가 막히고 내가 답답하니까 여기 온 거지 10명은 그래 뭐라 하신다 조본들 지키도 못하고 끝에는 결국엔 소리나게 하고 말썽나게 하고 결국엔 관제가 되었던 소송 고소 고발 이런 게 같이 올 한해에는 내년까지 그 운기가 꽉 차있다고 본인이 문서 문건 종이자락 하나 갖고 도장을 찍니 안 찍니 주니 안 주니 소리가 끊임없이 나고 오케이 그게 꼭 한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이 한 사람 안에서 지금 둘이 세 명이 엮여 있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야 내 눈에는 맞아 안 맞아요 처음 시작은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가지고 이 한 사람 끝에 인연이 하나 둘 세 명이 자꾸 엮여 있는 것 같고 그 세 명 안에서 시작한 이 놈보다는 그 엮여 있는 놈들 때문에 더 시끄럽고 지금 말썽이나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당신은 돈은 안 준 건 아니다 돈은 줬다 이 때까지 맞잖아 내가 생각한 만큼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생각한 만큼 들어왔고 들어온 만큼 굴렸고 허나 47 때부터는 선생님 이 제자가 그러잖아 47부터 당신은 이런 성주의 운기가 바뀌면서 조상도 좀 알고 가라 돈 주는 신명도 알고 가라 너를 이때까지 도와준 사람 도와준 신 이런 기운을 좀 알고 가라 했더니 너무나도 몰라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크게 심하게 안 막았다 본인 말한 것처럼 6개월 정도는 괜찮았고 6개월 이후부터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게끔 만들었다 준다 했던 것도 안 주고 들어올 것도 안 들어오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서라도 어디 가서 알아보던지 왜 이렇지 내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러다 말겠지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그 돈 코 주문에 나오지 않는 돈이 또 나오게 됐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대주님이 내가 하고도 나 스스로 기가 찬 거야 뭐에 홀렸지 내가 뭐에 홀려가 뒤돌아보면 그게 안 되는 거 뻔히 보여 너 이 미쳤네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맞잖아 어 왜 내가 이래 가지고 땀을 칠 분들 좀 소용 있나 근데 문제는 올해 내년 까지는 관제 소송 시비 환란이 엄청 들어와요 본인한테 어 사람한테 뒤통수 맞으라는 게 또 들어오고 문서 문건 갖고 또 소리가 날 일이 생기고 본인이 어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감방에 가니 안 가니 소리가 난단 말이야 내 본인이 벌써 마흔일곱 때부터 성주 운기가 바뀌어서 들어왔다 어 어 성주는 뭔 줄 알죠 집안은 지키는 가오신 어 이 신명을 한번쯤 알아가라 이 업 신명을 알고 가라 당신은 근데 업에서 많이 열어주신 맞아요 어 그래서 많이 공을 닦고 간다 하면 그걸 잘 지킬 수 있고 내 명땜을 잘 하고 갈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마흔일곱 때부터 이걸 모른다 하고 닫아 버리다 보니까 원래 몰랐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이제 답답하니까 찾는 거잖아 어 찾았으니까 이제는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는 아빠 이걸 모른다 하고 이런 걸 덮어두고 살면 안 돼요 그럼 당신이 진짜 벼랑 끝에 서요 응 근데 근데 당신을 손을 잡아줄 사람은 앞으로 없어요 당신은 그냥 다수삼가 내 스스로 먹고 내 스스로 벌고 내 스스로 입고 내 스스로 지켜야 되는 사람 예 대주님은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본인 자신을 믿고 당신을 도와주는 신을 믿으세요 어 그리고 이제는 조금조금씩 마음을 접으세요 응 인연들한테 이렇게 펼쳤던 마음들을 조금 요렇게 접으라고 접어서 다시 내한테로 갖고 오라고 어 믿어서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 여태까지 그전에는 만일곱 전에는 당신이 사람을 잘 안 믿었다고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삼일이든 나흘이든 밤을 새서라도 그걸 내가 결정해서 꼼꼼하게 그래야 내가 후회하고 내가 성과를 보고 내 스스로 다 했던 걸 그 이후로부터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일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신은 사람 믿지 말란다 당신 보고 너는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꼭 무당이 되어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 여태까지 장가를 안 보낸 이유를 어 모르겠나 여태까지 네 가정에 없는 이유를 모르겠나 이 날이 먹도록 어 여자를 지키는 여자가 몇이 있으노 돈 보고 붙은 년은 있어도 네 맞지 않냐 어 돈 보고 붙어가지고 그래 홀랑홀랑 그년한테도 마음 줄 때마다 뭐 좀 뜯기기도 했다 내가 보니까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맞잖아 네 내가 쪽팔해서 말하라고 살아서 그렇지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잘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또 궁금한 거 아 아 그 몇 년 전부터 제가 저 뭐 정도 보고 좀 했었는데 응 아버지가 지금 뭐 좀 돌아가신다고 어 상문에 기운이 들어오긴 해요 맞아 그래도 뭐 그렇다 보니까 아니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꼬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아까 성주신에서 어 너무 몰라주니까 어 사업도 기울게 하고 돈도 기울게 하고 관제도 넣고 조상도 넣고 귀신도 넣고 상문도 넣고 다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좀 잘 알고만 가면 가실 분은 또 가셔야 되는 게 맞고 가더라도 마음 뭐 안 아프고 자식들 애 안 먹이고 가야 되잖아 네 당신도 힘들지 않게끔 가야 되잖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들도 고여 있고 당신 갈 때도 조금 애 먹이게 생겼다 그래서 내년 한숨까지는 많이 힘들 거예요 본인이 어 불리기기는 좀 힘들어요 내년 동지 딸까지도 응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뭐 조금만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이제 물어보려고 제가 온 것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십을 잘 믿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서른 지금 마흔 지금 올해는 50인데요 47대부터 성중이 기운이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오면서 좀 아르라고 어 돈도 투자인 돈도 다 묶어버리고 아니면 사람들하고 시비할란 믿었던 사람한테 또 배신도 당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제 한 3년 정도부터 말썽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전이 다 묶이 있는 상태인데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업의 신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는데 이 업의 업실량을 좀 잘 알고 간다 하면 지금 많이 힘들고 이렇게 묶여있는 금전들은 조금 조금씩 풀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쯤 괜찮아지느냐 라고 했는데 이대로라면 내년 후반기까지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돌파구는 이 손주시를 잘 알고 이때까지 우리 대주님한테 돈을 많이 열어주셨던 이 업신을 잘 알고 가는게 돌파구겠죠 이 업체로 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